롱 빠바바밤빵 롱 빠바바바밤 롱 빠바바밤빵 롱 빠바바바밤 잠자던 영혼 그 깊은 곳에 숨죽이던 불꽃이 타오르네 내 안에 작은 불씨르는 날이야 어둔 내 귀를 더 시벌기니 더 부딪혀 넘어져 락포엠의 신곡 더 파이어 듣고 계십니다. 락포엠이에요. 한층 짙어지는 감성 또 중독적인 멜로디로 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음악의 연금술사 크로스워버그룹 락포엠을 우리 허지웅쇼 초대수 코너 이맛에서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저희 벌써 작년이요. 11월달에 공개방송에 오셔서 또 시원하게 맞아요. 제대로 흔들어주고 가셨는데 그때 더워 굉장히 저는 기억에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아쉬웠던게 그때 우리 얘기를 많이 못해서 맞아요. 다음에 꼭 나와주십사 부탁드렸었는데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우리 홍기정님께서 점심을 급하게 후루룩 마시고 왔더니 소화제가 필요해요. 소화제 락포엠 김현정님은 락포엠 기다렸어요. 웅디님 락포엠 노래 잘하는 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 뭐 귀가 있는 자 다 알리니 이지현님은 지난번 허지웅씨 공개방송에서 락포엠 처음 보고 완전 팬이 됐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얘기해주셨어요. 우리 팬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포엠의 아 이거 수식어로 하려니까 좀 민망하네. 락포엠의 더티섹시 유채원입니다. 아 더러운 더러운 성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포엠의 스위트섹시 최성훈입니다. 아 단성 아 우리 최성훈님. 네.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락포엠의 섹시 그 자체 정민성입니다. 아 민성님. 근본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포엠의 어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용맹 섹시 아 용맹 섹시 박균입니다. 아 용맹 섹시 용맹 섹시 네. 목표 감사합니다. 네. 잤습니다. 피곤했구나. 근데 그냥 좀 시간이 비니까 어디 가기도 그렇고 애매해서 그냥 여기 주차장에서 편하게 음악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아침을 많이 먹었어요. 여기 앞에 순댓꽃 마시는 데 있는데 드시고 오시지. 근데 많이 피곤하신가봐요. 아닙니다. 다들 잠깐 주무시고 오실 정도면 요즘 얼마나 스케줄이 많을지 요즘 그래도 감사하게도 스케줄이 좀 이렇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감사하죠. 없는 것보다는 사실 계속해서 뭔가 알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우리 앞서서 짧게 드려드린 곡이 이번에 발표하신 미니 이즈 앨범 타이틀곡 The Fire 선물로도 주셨어요. 미니 앨범치고는 굉장히 꽉 차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네, 큽니다. 비교 앨범 저는 혹시 그래서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다 수핀을 쓰셨나? 했는데 책처럼 생겼는데 안에 보면 사진집 형태로 근데 되게 꼼꼼하게 신경 써서 잘 만드셨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사진이 저희 또 리더형이 직접 다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채우님이 커버 사진을 찍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어떤 거? 거기 있는 사진 전부 다? 네. 제가 나온 사진은 이제 친한 작가님이 동행해서 제 사진을 찍어드리고 나머지 멤버들이랑 전반적인 사진들은 제가 이제 다 찍었습니다. 사진을 좀 원래 찍으시는구나. 사진 찍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좀 취미로 좀 하다가 이게 딥해지고 좀 더 막 빠져들다가 계속 평소에 멤버들을 좀 많이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냥 한번 내가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죠. 잠깐 우리 채우님 잠깐 귀마가 보세요. 어, 네네네. 다른 세 분 어떻게 사진 퀄리티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다른 사실 저희를 잘 모르시는 작가님들이 찍으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저희의 표정을 잘 이렇게 캐치하고 되게 잘 이끌어줘요. 아니까. 아니까. 그리고 이제 카메라 앞에 있으면 경직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경직될 수 있는데 형이랑은 평소 지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자연스러운 표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래서 그 사진이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써니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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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서 포토카드 너무 예쁘더라고요. 볼콕? 볼콕 포토카드랑 양양손 포토카드 본 라디오니까 카메라 보면서 코드 재현해주세요. 카메라 저걸 봐야 되나요? 각자 각자 보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주 보이는 자 같이 해볼까요? 볼콕 아 그 볼콕 자 양양펀치 오 정말 민망하네요. 섹시한 네 분의 모두 잘 봤습니다. The Alchemist 제목인데 연금술사라는 뜻이잖아요. 전반적인 앨범의 수록된 곡들의 성향을 표현한 건가요? 뭔가요? 이게 연금술사 서로 다른 이 네 명의 보컬리스트가 하나의 재료로 모여서 아름다운 멋진 새로운 금을 만들어낸다 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번 앨범의 각 트랙이 총 다섯 트랙인데 정말 하나하나 다 스타일들이 정말 확고하면서도 라포엠스러우면서도 다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아놨을 때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금이 된 것 같은 그런 선물 같은 그런 앨범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다. 연금술사하면 저는 강철의 연금술사밖에 모르는데 앞으로는 라포엠의 연금술사가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곡 작업을 그냥 라포엠이다 하셨군요. 스스로 저희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럼 각자 어떤 거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도 찍었고 5번 트랙에 블라스트라는 곡에 작곡에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윌스테이라는 곡에 제가 작사로 한 번 적어봤어요. 작사를 작사하고 그리고 저희 동생들은 이제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거를? 노래도 열심히 하고요. 아 예. 참여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파이팅 넘치게. 또 뭐 믹싱 작업도 하고 타이틀곡에 또 되게 킬링 포인트들을 아이디어 내서 그것도 들어간 부분도 있고 지금 서로 약간 쑥스러우니까 자기 어필들이 잘 못해요. 왜? 형들이 잠깐 두 분 귀막으세요. 알겠습니다. 그 어때요? 그 막 괴롭혀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신고해드릴게요. 요즘에는 교름 요즘에는 안 그래? 옛날에는 그랬는데? 아니요. 그래서 옛날에 당했던 것이 생각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구나. 아니요. 이야 세상에 이럴수가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맞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수가 어떤 얘기가 오고 갔죠? 그 와중에 요즘에라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들려가지고 요즘에만 들었는데 그냥 가서 네. 다시 보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 연기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뮤직비디오 하면 맞아요. 어색하죠? 어색하죠. 동생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뭐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연기를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찍어본 건 처음이라 너무 좀 재미나면서도 좀 이렇게 그런 경험이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아마 멤버들 다 서로가 서로의 눈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었어요. 마주 봐야 될 때 그때는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거 말고는 저희 진짜 NG도 많이 없었고 진짜 감독님이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거기에 딱 뭐라 그러지? 뜨거운 눈빛을 교환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뜨거운 눈빛을 교환한다. 네. 그럼 이제 너무 웃긴 거죠. 저희는 여기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빛을 청하는 건 참 저도적인 실례인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를 보면서 뜨거운 눈빛을 한번 보내봐주세요. 뜨거운 눈빛이요?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연습하셨을 테니까 클로즈업 해주세요. 저요? 그럼요. 아래를 봤다가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야 됩니다. 타올라 타올라 아까 민성님이 뭐라고 그랬지? 섹시 그 자체 섹시 그 자체 섹시 그 자체 눈빛을 보고 왔습니다. 많이 창피했겠는데 어때요?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똑같이 이런 것들이 좀 창피하고 약간 어색하고 그랬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소에 너무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는데 약간 서로 약간 좀 오글거리는 거죠. 그렇죠. 약간 서로 편하게 하다가 갑자기 멋있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웃음 나오고 그래 가족끼리 서로 멋있는 척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서로 약간 서로서로 약간 좀 힘들어했던 보람이 있네. 전혜연님께서 이제는 연기까지 되는 라포엠이네. 뮤직비디오는 진짜 섹시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뭐 팬클럽에 집에 가훈처럼 팬클럽 팬훈 이렇게 해가지고 섹시 뭐 이런 게 있나요? 나 오늘처럼 섹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한 방송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원래 그게 전혀 아니었었는데 요즘에 뮤직비디오를 찍고 나서 조금 더 그 컨셉을 저희가 그랬나봐요. 자기소개 때문이 아닐까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분들이 오셨는데 라이브를 안 들을수록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 라포엠의 더 파이어 라이브를 한번 청해드릴 텐데요. 그 바로 좀 괜찮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파이어 라이브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잠자던 영혼 그 깊은 곳에 숨죽이던 불꽃이 타오르네 내 안에 작은 불씨를 흩날려 어두운 내 길을 다시 밝히니 더 부딪혀 넘어져 무너져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더 부딪혀 폭풍이 휘몰아 쳐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끝없는 전쟁의 폭풍 속에 흔들리던 불꽃이 흔들리던 불꽃이 타오르네 내 안에 내 안에 작은 불씨를 흔들려 keep the fire burnin' 빨바바바밤 방빵 빨바바밤 럼 빨바바바밤 빨바밤 밸란한 불꽃으로 롱 빠바바밤밤밤밤밤밤밤밤 롱 빠바바밤밤밤밤밤밤밤 더 부딪혀 넘어져 무너져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더 부딪혀 폭풍이 휘몰아쳐도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롱 빠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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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롱 빠바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Keep the fire, keep the fire burning 최고다 감사합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잘하는 거 알고 있죠? 뭔가 합 잘 맞을 때는 부르면서도 약간 희열이 있어요 방금 합 잘 맞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박수 칠 때 갑자기 그 첫 마디 들었어요? 그게 있잖아요 그게 그게 목소리, 우는 말 소리마다 온도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겸손이 있고 약간 해냈다 같은 그런 그랬어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한 번 들어봤어요 약간 그랬던 거 같아요 우리 잘하는 거 인지 알았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해외에도 유명한 크로스오버 그룹들이 이제 몇 손가락 한 세 손가락?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뭐 난 내 얘기는 훨씬 나은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많이 듣거든요 근데 네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난 번 라이브 할 때보다 더 잘하시는 거 같은데 뭐 좋은 거 드세요? 아니요 맥모닝 먹었습니다 안돼 제가 연습을 많이 곡을 자주 부르니까 이제 더 합이 잘 맞아지는 거 같아요 아침에 먹으면 맛있는 빵을 지셨군요 네 아침빵 아침빵을 큰일날 뻔했네요 장순라님께서 역시라 포엠 앉아서 이렇게 완벽한 라이브를 하다니 이거 앉아서 이게 어떻게 되지? 앉으면 막 어디 좀 다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앉아서 부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다치는 거 말고 뭔가 이렇게 안에 아 안에 근육들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경직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확실히 서서 부를 때보다 앉아서 부르면 조금 힘들긴 한 거 같아요 아 이 차이가 있기는구나 네 차이가 확실히 이 안에 근육의 텐션이라고 하죠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앉아서 부르는 버릇을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오 우리 지금 원래 쓰던 이 러브웨이팸 스튜디오가 공사 중이라 아 아 맞아요 저희로 가면은 또 이제 서서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부르시면 그때 한 번 더 오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서서 저희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써놔야지 또 다 여기 체크해 주시죠 네 방수경님께서 밥 먹으면서 보라보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입으로 가져가던 숟가락이 딱 오오 멈춰졌습니다 라포엠 라이브 대박이네요 이거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어 오오 오오 저는 또 저희 노래 듣고 입맛이 떨어졌다는 아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아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성악 어벤져스 라포엠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또 한 곡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고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오오 자 이것은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류가 88년에 발표한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라포엠이 이번에 발표한 미니 2집 앨범 한국어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이 나 아까 이걸로 얘기할걸 강철의 연금술사 말고 이걸로 얘기할걸 오오 나 솔직히 아까 코엘류 소설 안 떠올랐어 아 강철의 연금술사 되게 되게 좋아하는 애인이라서 네 아무튼 오 너무 강력한 히트를 드렸는데 아무튼 라포엠이 이번에 발표한 미니 앨범의 한 곡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알키미스트라고 하는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연금술사 2번 점성술사 3번 차력술사 으라차차 뭐 뭐 힌트? 뭐 있어요 힌트? 뭐 여러분들 뭐 땡땡 연금 많이 내시는 분도 많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예 전화하시는 분들 짧은건 50원 긴건 100원 있는 문자 샵 204우나 무례행굴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로 보여드립니다 노래 잘하면서 힌트까지 잘 내면은 그러면 질투 나눠서 집에 못 보내드려요 우리 라포엠의 닷!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다칠 울려라 저 다칠 울려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해그 돈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습관 허지훈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러브 FM 허지훈 씨요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미니 2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악 어벤져스 크로스오버그룹 라프엠과 함께하고 있어요 박수진 님께서 노래 부를 때 제일 섹시한 내 남자 이 섹시 또 나왔어 이제부터 새야지 불타오른다 지난주 음악방송 나오셨던데 그때 칼군무 너무 멋있었어요 뭐 칼군무도 있어요? 어떤 칼군무를 해요? 저희가 그냥 군무라기보다는 그냥 동작 느낌의 그냥 이런 포인트 안무를 살짝 했는데 근데 이제 동작만 해도 우리 팬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군무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실 거예요 사랑에 빠져있으니까 그러실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구만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네 할 수 마지막 이건만 할까? 포인트 엔딩 포즈만 저 한번 보여주세요 셋 킵 더 파이어 킵 더 파이어 버닝 하고 숨 훌떠겨야 돼 여기서도 안 맞는데 여기서도 안 맞는데 과연 칼군무였을지 하지만 팬들 눈에는 분명히 그렇고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7위 3구 쓰시는 분은 이제 라이브엠 멤버 모두가 30대가 되었는데 앞으로 활동 방향에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나이에 따라 활동 방향에 변화가 있을 리가 있나? 그렇죠 이 30대가 되니까 활동 방향이 조금 더 운동을 잘해야겠더라고요 아 운동을 더 많이 해야 그건 맞다 진리 운동을 더 많이 해야 이제 노래하는 텐션과 실력이 잘 유지된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체력관리 뼈관리도 잘해야 되고 뼈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뼈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우유도 잘 마시고 먹는 걸로 잘 관리를 해야 또 이제 노래도 건강하게 오래가 오래 하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피트니스 운동을 하면 맞아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성대 같은 몸 안에 근육도 같이 단련이 되나요? 상관없죠 그거는 노래 근육이랑 그리고 체력적으로 있는 근육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성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발성 연습이라던가 발성도 노래를 하면서 조금 그 근육을 단련시키는 정도죠 그렇구나 우리 청룡영화제 때 정원희 선생님과 함께 안개를 불렀다고 여기 지금 써있어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헤어질 결심 영화 헤어질 결심 때문에 워낙에 좀 최근에 이 노래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서 광고 나가는 동안에 잠깐 부탁을 좀 드렸어요 흔쾌히 또 해주신다고 통으로는 아니고 우리 그러면 이제 얘기를 아예 못해 시간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좀 짧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짧게 안개 이 곡 안에서 좀 좋아하시는 구절 좀 선택해서 그러면 지금 정원희 선생님 안개시니까 제가 그거 하고 화음을 한번 생각하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아유 귀요나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 아 그래요 아니 다음 앨범을 이런 좀 컨셉으로 60, 70년대 아니면 80년대까지 포함해서 이 가요들을 이렇게 좀 불러보시는 것도 추천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언데요 어우 너무 좋은데 장난 아닌데 지금 지금까지 라디오에서 그 라이브하면서 이놈 받은 척이에요 지금 아유 그러니까 제가 라포임의 라이브를 뭐 처음 본 것도 아니고 D.O.도 들었었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신곡도 들었었고 근데 아 이 안개는 야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따 이 오 녹음할걸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야지 가슴이 떨려가지고 아유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음 이거를 꼭 해야 될까 기상캐스터를 우리 채윤씨가 잠깐 체험을 해보셨다고 그렇죠 네 어 이건 왜 하셨어요 이게 사실 이게 어 이게 섭외가 왔어요 어 섭외가 왔는데 저도 이제 이걸 왜 왜 내가 뭘 때문에 하는거지 했는데 어쨌든 섭외가 와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네 기억나요 좀 어떻게 하는거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예 너무 당연한 얘기들만 하고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 것들은 옆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기상캐스터님께서 기상캐스터님께서 정말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서 뭐 예를 들어 날씨가 추우니 외투를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좋죠 좋죠 아주 뻔뻔하게 하고 왔습니다 에 이거 한번 잠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목소리 워낙 좋으시니까 아 알겠습니다 유채훈 기상캐스터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까지는 자 유채훈 기상캐스터 오늘 허지웅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허지웅쇼 기상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지웅쇼에는 오늘 라포엠이라는 온화한 훈풍이 불면서 종일 맑음을 보이겠습니다 멋진 라이브까지 더해져서 기온은 쑥쑥 더 올라가겠는데요 게다가 웅냥이분들의 열정적인 문자 기단이 몰려 밀려오면서 허지웅쇼는 완연한 봄날 그 자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라포엠이 사라지는 4부에는 다소 기온이 내려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유채훈이었습니다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해 자 지호님 귀 막으시고요 네네네네 어때요 어땠어요 오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 이팀 진짜 오래가겠네 약간 그 귀여운 느낌도 좀 있잖아 아 그래요? 네 아까 기온씨 웃는거 나 봤어 아까 뭐라고 하면서 웃었지 아 더글러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더글러리? 아 잘한다 유채훈 화이팅 유채훈 알았으면 고개 끄덕여 아 아 아 아 아 재밌다 아 이게 이렇게 되구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음 이 기상캐스터 갑자기 기상캐스터에 갑자기 지금 오늘 와서 별걸 다 해주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라이브를 또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이번 곡 앨범에 수록되는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 곡은 이번 앨범에 제가 직접 작사에 참여해서 만들어진 곡이고요 아까 선배님씨 이 곡을 저희가 앨범이 나오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라이브로 라이브로 처음 불러드리는 거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무대 위에서 무대 밖에서 저희들이 느꼈던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라이브 처음이라고 하셔서 네 음 더 기쁜 마음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라포엠이 부릅니다 We will stay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둠이 숨신 순간 창밖에 고요한 그 빛 잔잔한 숨소리 곁에 은은하게 스며든 너 글로스 두 눈이 나에게 들이우버도 그곳에 가려진 그 빛 내 맘에 흐리는 눈물 너와 함께 쉬어 Oh love Life needs someone to be for good I can ask to be forever 언제나 찾아오는 너 말없이 기다리는 너 I'll stay for always 어둠이 사라진 순간 어둠이 사라진 순간 환하게 웃는 내 모습 내 눈에 비친 나의 모습 바라보는 발걸음들 close To you Life needs someone to be for good Like you next to me forever 언제나 기다려준 너 너와 함께 꿈꾸는 곳 We will stay for always 너에게 기대어 떠나 내 사랑은 그 고정에 내 사랑은 그 고정에 날 감싸는 그 너의 힘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네가 있어 숨 쉬듯 You are my life 네가 있어 숨 쉬듯 너의 사랑은 그 고정에 너의 사랑은 그 고정에 또 다른 매력의 곡이네요 아까 그 앨범 설명 연금술사라는 앨범 설명 들을 때 말만 듣고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서로 다른 성향의 곡을 두 곡을 듣고 나니까 알 것 같네 알아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직접 작사를 하셨으니까 이 곡에 대한 애착이 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 곡에 대한 애착이라는 그 느낌도 굉장히 있는데 이 가사말을 사실 제가 적으면서도 적으면서도 정말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관심 주시는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더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불러도 언제나 들어도 되게 우리가 항상 머무르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라포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곡인 것 같습니다 팬들에게 받치는 곡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팬들도 그렇게 들을 것이고 어때요? 유독 기억에 남는 팬이나 혹은 팬의 말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냥 제목이 Real Stay잖아요 우리는 너희 곁에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말 제목인데 항상 이렇게 소리를 좀 내서 어딜 가나 우리가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는 노래만 열심히 하고 그 자리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곁에 있어드리고 싶고 그런 뜻이 좀 담겨있는 그런 곡이지 않을까 이 곡이 팬분들에게 드리는 곡이지만 결국에는 저희들이 먼저 저희 얘기 해주셨던 말씀과 응원들을 저희들이 그냥 응답하는 느낌으로 저희들이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응원과 비롯은 원래 메아리 같은 거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팬클럽 이름이 뭐였죠? 라뷰입니다 라뷰 라뷰 라뷰한테 많이 고맙겠네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오늘 게시판에도 많이들 찾아와 주셨고 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임정현님께서 오늘 딸아이 입원했어요 라프엠 방송을 보면서 같이 힘들어 볼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공사 3위 쓰시는 분 웅디 축하할 일 너무 많아요 저는 며칠 전 암수술 잘 마치고 잘 회복 중이고요 우리 라프엠 신곡들은 모두 타이틀감입니다 앨범 판매도 2만 장 넘었고요 결론은 라프엠은 제 치료제이자 비타민 자양강장제라는 거예요 라프엠 노래해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 잘 하시길 드라마스파크님 이번 앨범 무한 반복 중입니다 이 중에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요? 또 녹음할 때 이 곡이 제일 어려웠다 하는 곡이 있다면요?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다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희 앨범 중에 다치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하고 또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블라스트라는 노래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블라스트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락적인 사운드를 입힌 곡이거든요 그걸 이제 성악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락적인 음색으로 불러야 하는 경우와 원래 이제 다들 익숙하신 성악의 발성이 많이 다른가요? 완전 정반대죠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 어떻게 다룬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악을 전공하면은 약간 발성이 기본이 탄탄하니까 많은 다양한 창법이 다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다양한 장르의 보컬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완전 쓰는 근육 자체가 다른 소리의 길 자체가 달라서 사실 저희가 가요나 팝, 락 이런 음악들을 했을 때 그 장르의 음악을 했을 때 되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뼈와 살을 깎는 목을 깎아가며 만들어내는 소리들인데 근데 또 라포엠이 또 그런 것들을 또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욕심도 있고 또 사실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개는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라포엠식으로 바꾼 거니까 어려울 수도 있죠 앞으로 그냥 한 번 내주세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거 안개 음원으로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무튼 우리 콘서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25일 시작이네요? 서울을 시작으로 4개 도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서울을 시작으로 3월 25, 26일 그 다음 이제 부산 4월 1일, 4월 2일 고향 4월 8일, 4월 9일 그 다음 수원으로 갑니다 4월 15일, 4월 16일 이렇게 4개 도시를 돌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고향, 수원 맞습니다 콘서트만을 위해서 뭘 또 준비를 한 게 있나요? 그럼요 사실 이번 콘서트를 오시면 앨범 곡뿐만이 아니라 이거 다시 합시다 기호님 뭔가 준비한 멘트의 느낌이야 자연스럽게 아까 저기 뭐야 글로리 얘기하듯이 즉석에서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콘서트에 이번에 좀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콘서트는요 앨범 곡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라프엠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또 다 같이 어깨를 들썩이실 수 있는 그런 무대도 준비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라프엠의 칼근무보다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뭐 춤을 연습했구나 아 춤까지는 네 춤입니다 우리한테는 춤이 춤이죠 저희 끝나고 오늘부터 우리한테는 춤이지 저희 밤새야겠네요 우리한테는 춤이야 찾아갈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레하실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기호님은 제 질문의 뜻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니요 잘 들었어요 형들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아니야 이게 뭐라고 읽어야지? TMP 라뷰님 오늘 제 생일인데 라프엠을 라디오에서 만나서 더 좋아요 콘서트 너무 기대되는데 예습하고 가면 이런 걸 더 즐길 수 있다 싶은 게 있을까요? 예습까지 해야 돼? 아 그러니까 뭐 그냥 가도 즐겁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미리 알고 가면 좋을 게 있을까라고 여쭤보시네요 살짝 말씀을 해드리자면 라프엠이 불렀던 곡들을 전부 다 들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짐가방을 최소화한 짐가방을? 제가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이렇게 짐가방을 안고 있거나 거둣을 안고 있으면 일어나거나 앉을 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시간이 제법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소한 그런 짐이 있으시다면 혹시나 일어날 일이 있으시면 더 아주 바로 일어나실 수 있고 되게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냥 신용카드 한 장마다 가져와라 그리고 한 손에는 라프엠을 응원하는 봉을 들고 그러면 딱 되겠네 더 신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사시는 이웃집 주민들도 함께 좀 데리고 오시면 아 주민을 데려오라고요? 주민들 데리고 오셔서 조금 더 맞아요 주민분들을 데리고 오시면 돌아가실 때는 할인이 되나요? 집으로 가실 때 다 같이 라비가 되어서 가시는 거죠 마을 잔치할 때 또 우리도 가요 아파트 반상회고 모든 분들께서 다단계가 아닙니다 반상회에서 부를 수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데리고 오라 특별한 주문이었습니다 우리 벌써 이제 마실 시간 다 되어가고 있는데 빠르다 천일이 돼가고 있어요 라프엠이 데뷔한 지 천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가 딱 천일인지 아세요? 언제예요? 29일 29일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네 네 됐습니다 서로에게 좀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에 한번 마무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채원 씨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릴레에다가 네 그렇게 하면 좋겠죠 성훈이한테 나이별로 합시다 나이별로 나이별로? 아 좋다 이제 천일 이게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오글거린다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아까 안무 대놓고 네 네 일단 성훈아 그 천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그 정말 한결같이 항상 멤버 멤버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고생하고 그러는 것 같아 요즘에 보면 그래서 항상 힘내고 멤버들이 항상 옆에 있으니까 음악까지 마세요 네 너무해 너무해 사랑합니다 네 넘어가야겠다 저는 그러면 민성이한테 3년 동안 진짜 저희들이 열심히 달렸고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시간이 더 많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팬분들이 더 많고 그렇지만 항상 나는 민성이가 민성이가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 왜? 응 가장 그 마음속에 민성이의 행복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다 뜨겁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윤이 막내지만 항상 이렇게 뒤에서 힘이 돼주고 언제나 형들 이렇게 형들이 힘들 때 도닥여주고 그러는 게 항상 이렇게 힘이 된단다 기윤아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소주 한잔 하고 이대로 쭉 영원히 평생 함께하자 감사합니다 저는 막내로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형님들 항상 이렇게 앞에서 저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밥은 거 빨리 끝내고 찐하게 한잔합시다 아 좋네요 아 좋네 자 우리 도라키즈 정답자들은 광고 듣고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오늘은 승악 어벤져스 크로스오버 그룹 라포엠과 함께했어요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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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